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스업와이크가 한 분씩 자기소개 주위카 전화나기카 전화메카 사메카 강호와 함께 양란만카 어제 KTO KOREA EVERYWHERE 일단 KOREA EVERYWHERE에서 저희 키스업와이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일단 태국에 와가지고 많은 태국 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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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미자이 키스업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태국에서 태국인가요? 제初까지는 태국인가요? 저는 태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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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 타이가 많아요. 탕뉴원지 타이 돈이 3번 래요. 기자들이 싫대요. 기자들이 통역만 해산대요. 앞으로 좀 나눠주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협자의 사람은 타이.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것 마음에 들었던 것 한국라는 음식 사람 잘 좋아하고 있어요. 저 하나 있는데 간식인데 멘토어라는 간식을 가장 좋아하고 너무 온도로 계속 계속 먹고 있습니다. 처음 건강량등 타이. 근데 필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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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들 간식을 받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필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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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저희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공연하는 게 또 더 새롭고 새로운 팬분들 마주하게 되는 게 너무 기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조금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마지막те. 지금 한국 케이팝 아이돌 지금ostaak Plus는 33명이잖아요. 34명이잖아요. 어.. 제가 롤 notable. 캬페인 레드벨벨벨벨벨벨벨벨벨벨? K-pop라이브. 오케이.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시면 여러가지 명소들이 많지만 코엑코엑스라는 한국의 지하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티타임도 가질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코엑스라는 한국의 지하 쇼핑몰로 주문을 하고 고객들의 지하 쇼핑몰에 있는 전문의 기술들을 원하는 것 고객들과 함께uto 올리를 하다 어떤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 쇼핑몰로 주문하여 그리고 일어난 한국의 소문의 장 Stay Ch steer 공개에 있는시장의 종이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작품 속에 작품이 있다면 그리고 활동은 어느 채널 속에서 이 활동을 짚어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아마 아마 봄에 하려면 이딴 톡톡을 다는 안될까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후에 지금 시작한 후에 11시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KSOP LIVE 그리고 여러분의 KSOP LIVE KSOP LIVE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모든 곳에 여러분의 KSOP LIVE 여러분의 KSOP LIVE 여러분의 KSOP LIVE 나무 Men 다음 음정 티 조사랑박 거 와 우 childhood 과와 우 룰 시작 과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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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